2023년 12월 28일 목요일 죄 없는 아기 순교자들 죽일 제 1독서 요한 1서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 크리스도에게서 듣고 이제 여러분에게 전하는 말씀은 이것입니다. 곧 하느님은 빛이시며 그분께는 어둠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하느님과 친교를 나눈다고 말하면서 어둠 속에서 살아간다면 우리는 거짓말을 하는 것이고 진리를 실천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분께서 빛 속에 계신 것처럼 우리도 빛 속에서 살아가면 우리는 서로 친교를 나누게 되고 그분의 아드님이신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해줍니다. 만일 우리가 죄 없다고 말한다면 우리는 자신을 속이는 것이고 우리 안에 진리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죄를 고백하면 그분은 성실하시고 의로우신 분이심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해주십니다. 만일 우리가 죄를 짓지 않았다고 말한다면 우리는 그분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것이고 우리 안에 그분의 말씀이 없는 것입니다. 나의 자녀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이 글을 쓰는 까닭은 여러분이 죄를 짓지 않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나 누가 죄를 짓더라도 하느님 앞에서 우리를 편호해 주시는 분이 계십니다. 곧 의로우신 예수 크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은 우리 죄를 위한 속죄 제물이십니다. 우리 죄만이 아니라 온 세상의 죄를 위한 속죄 제물이십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복음 마테오 복음 2장 13절에서 18절의 말씀입니다. 박사들이 돌아간 뒤 꿈에 주님의 천사가 요셉에게 나타나서 말하였다. 일어나 아기와 그 어머니를 데리고 이집트로 피신하여 내가 너에게 일러줄 때까지 거기에 있어라. 헤로데가 아기를 찾아 없애버리려고 한다. 요셉은 일어나 밤에 아기와 그 어머니를 데리고 이집트로 가서 헤로데가 죽을 때까지 거기에 있었다. 주님께서 애연자를 통하여 내가 내 아들을 이집트에서 불러내었다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려고 그리된 것이다. 그때 헤로데는 박사들에게 속은 것을 알고 크게 화를 내었다. 그리고 사람들을 보내어 박사들에게서 정확히 알아낸 시간을 기준으로 베들레온과 그 온 일대에 사는 두 살리아의 사내 아이들을 모조리 죽여버렸다. 그리하여 에레미야 애연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다. 라마에서 소리가 들린다. 울음소리와 애끓는 통곡소리. 라헬이 자식들을 잃고 운다. 자식들이 없으니 의로도 마다한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목상 성탄 8일 축제의 넷째 날 우리는 예수님의 탄생으로 일어난 참상 하나를 기억합니다. 그것은 헤로데 임금이 베들레임에서 태어난 이 아기가 커서 자기 왕권을 위협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때문에 그 일대에 사는 두 살 이하의 사내 아이들을 모조리 죽여버리는 광기설인 끔찍한 일입니다. 한 아기의 탄생으로 밝게 비추는 빛 그리고 많은 아기의 죽음으로 트리워진 어두움. 예수님의 탄생 사건에는 이처럼 명과 암이 공존합니다. 구원하러 오신 분의 탄생이 그토록 많은 이의 죽음을 불러일으킨 이 역서를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아무런 죄도 없이 영문도 모른 채 죽어야 하였던 그 아기들의 희생이 구원 역사에 정말 필요한 일이었는지 묻게 되지만 이해할 수 있는 이유를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다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구원의 때가 오자 이 아기들은 자기들 희생의 피로 그 역사에 기꺼이 동참하며 하느님께서 계획하신 구원사업에 크게 이바지하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의 희생으로 헤로데의 광기는 잠잠하여졌고 임금은 더 이상 그 아기를 찾아다니지 않게 됩니다. 베들레임의 죄 없는 아기들이 한 아기의 죽음을 대신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 덕택으로 살아난 아기는 자라나서 모든 이의 죽음을 대신하게 됩니다. 그의 죽음이 우리가 모두 누릴 영원한 생명의 밑거름이 된 것입니다. 생각하여 보니 교회는 복음을 위하여 기꺼이 자신의 목숨을 봉헌한 순교자들의 피로 더욱 굳건하여질 수 있었습니다. 꼭 순교의 형태는 아닐지라도 신앙인은 누구나 하느님의 구원사업에 어떤 방식으로도 참여하도록 초대됩니다. 베들레임의 아기들은 복음을 모르면서도 그 초대에 응하였는데 복음을 잘 아는 우리야 얼마나 더 깊이 그분의 뜻에 통참하여야 하겠습니까. 하루하루 봉헌하는 우리의 작은 희생이 하느님 나라 건설에 조금이나마 이해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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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